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잃은 건 3년 전.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 누구보다 취업 준비에 열심히 했다는데요. 아들 형제만 둔 어머니를 누구보다 살뜰히 챙기던 막내입니다. 남이 가자 하면서 영화 보러 가자. 영화보러 둘이 영화보러 많이 다녔어요. 엄마 생일 때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가 미역국 끓여가지고. 다니던 대학의 홍보대사로 뽑힐 만큼 활달한 성격이었다는데요. 그런 아들이 성형수술을 받으러 갔다 목숨을 잃은 겁니다. 사고 나고 나서 상가집에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해서 알았거든요. 어릴 때는 우리 아이의 얼굴이 입이 조금 나왔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한테 그걸로 해서 왕따를 당했나 봐요. 그래 우리 아이가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는가 봐요. 그건 나중에 알았거든요. 본인이 이제 자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할까 봐 2년 동안 돈을 모아 혼자 성형외과를 찾은 아들은 수술대에 오른 지 49일 만에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침 새벽 7시인가 병원에서 전화하고 아가 심정지 일어났다고 심폐했다고 빨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갔더니만은 아이 주변에 커튼을 쳐놔고 심폐를 해가지고 피가 태가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준비해 마음이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걸어가는 거 지금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까지 다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 지금 얼마나 힘들게 죽었답니다. 3년 전 그날 아들 데이시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명 돌려깎기 수술로 불리는 안면윤곽 성형술을 받았다는 데이시.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겼던 환자를 의료진이 다시 수술대 위에 눕힙니다. 회복실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호흡부터 살핍니다. 무슨 응급상황이라도 발생한 걸까. 예, 1구입니다. 네, 저희 그 XXX 공원으로 테스트할 거예요. 왜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의식 있어요? 조금이요. 의식은 괜찮아요. 무슨 생명일 거예요? 성형외과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환자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정제를 일으킨 데이시. 수술한 의사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혀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느낌상. 대화도 하고, 소체적으로. 그때 혈압도 100에 70인가 돼서 물론 조금 낫지만 그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취원장님이 되게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혈압이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피를 주고 싶다. 피를 줘야 되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병원 응급실에 오면 어쨌든 대학병원 피가 항상 그치로 있으니까. 빠른 응급처치로 심장이 멎은 지 2분 만에 회복되긴 했지만 환자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지켜본 어머니는 수술엔 문제가 없었다는 병원의 주장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술실 CCTV를 분석했던 의사도 좀 믿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출혈량이 엄청났고요. 나중에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 기록을 보면 흡인통에 피를 받는 흡인통이 있잖아요. 여기에 3500cc나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치료했던 병원에서는 이게 피만 다 있는 게 아니고 석션을 하다 보면 식염수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피가 3500cc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피가 있었던 것이고요. 전문의를 만나면 안면윤곽 성형술 같은 경우는 300cc에서 400cc만 돼도 초비장 상태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미 10개 넘게 그렇죠. 거기다가 화면에 보면 수술포에 피가 흥근히 고여 있어요. 그런데 이 수술포가 더 이상 피를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피가 뚝뚝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피가 흥근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간호조무사가 대걸레로 무려 13번을 닦아냅니다. 엄청난 양의 피가 흘렸던 것이죠. 과다출혈 그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시청자들이 보시기도 그렇고 이 집도기가 출혈이 멈추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건디실을 놔두고 수술방을 나갔습니까?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공장식 수술의 전형입니다. 공장식 수술? 돈 때문에 있죠. 보통 수술이 한 개의 방만 있는 게 아니라 서너 개의 방이나 더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의사가 이 방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보다가 또 다른 방으로 옮겨요. 다른 방으로 옮기면서 계속 수술을 하는 이번 경우도 집도기가 끝까지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빠지고 난 다음에 불가 의사 면허를 딴 지 6개월밖에 안 된 페이 닥터 고용된 초보 의사가 이걸 봤어요. 그다 보니까 집도기가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다른 수술이 있어도 출혈이 나면 더군다나 의사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책임을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상식을 어긋나서 제가 자꾸 되묻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사실 출혈 작업을 하거나 잠깐 다른 방을 갔다 올 수는 있어요. 사실상 그래도 올 수는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다시 와서 확인을 하고 문제 없는지 최종 책임을 줘야 되는데 한 번 나간 데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건 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 권대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묻힐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의료사고라는 게 밝혀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CCTV를 500번 돌려보시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환자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의사는 전문가 집단이고요. 환자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입증은 환자 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과실을 밝히는데 그런데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자료도 없고 왜냐하면 병원에 환자 혼자 누워있고 수술표로 덮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CCTV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CCTV라도 있으면 증거자료를 이 어머님처럼 모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박근식 PD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